이 포로 전근 오면 안 돼? 나 매일 이런 거 볼게. 안개는 사람들이 여길 떠나게 하는 이유지. 여기 오는 이유는 아닌데. 총구석이라 조용하다. 이 포로는 어쩐 일로? 제 동안의 비결은 매일 아침 수용이고요. 제 투자 비결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 걸어갈 수도 있다는데 사람이 왜 이런 데를 올라가야 돼요? 죽은 사람이 간 길이고 우리 경찰이니까. 그럼 내려올 때 떨어져요. 세 번 부딪히면서? 저희 팀장님이 최연소로 경강도 하신 분인데 역시 최연소. 너 돈 때문에 범이 죽인 거 아니지? 저희 팀장님이 최단계에서 가장 59년 전alan까지 얻었을 때 이 정신은 La vida는 정신을 받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여권을 지키자의 정신을 받습니다. 그я로 내가 조용해서 거라하려고 노력을 받았습니다. 내년 기념을 받았다. 우리가 귀국을 통해 사는다.